코로나 9호 패키지를 확정짓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집중협상을 벌이면서 상당 부분에서 근접시키고 있어 최종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넨시 펠러스의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너신 채무장관은 수요일 1시간 반 동안 직접 회동한 데 이어 목요일에는 50분간 전화협상을 벌여 나흘째 막반 급히 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이 새로운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제시하고 집중조율에 돌입해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근접시키고 있어 근명관 최종 타결이 희망적이라고 양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넨시 펠러스의 하원의장은 선거 전 타결에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나는 근명관 합의에 이룰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러스의 하원의장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여러 방안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러스의 하원의장은 그러나 배학관이 새로 제시한 1조 6천억 달러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지속해 더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앞서 스티브 머러신 채무장관은 배학관의 새 제안으로 1조 6천2백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비공식 제안보다 1천2백억 달러 높인 것이나 민주당 하원안 2조 2천억 달러와는 아직 6천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학관과 민주당의 차이 근처 안에서는 총규모에서 아직 6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으나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집적 지원,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의 제기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조율해야 하는 부분의 하나는 연방 실업수당으로 배학관이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1일까지 주당 400달러씩 제공하자고 제시해 민주당 안에 600달러와는 20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에서도 배학관이 당체보다 1천억 달러 올려 2천5백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4천360억 달러와는 근 2천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방 실업수당과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액 차이만 좁히면 총규모도 타협해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